안녕하세요 아지예요. 이번에는 또 개선드 확장 지공하는게 나와서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요? 확장하는, 잘해놓으셨습니다. 나뭇섞고, 나뭇섞고 이렇게 깔끔하게 놓으셨습니다. 여기도 또 있어요. 자, 이 쪼가리 스트로퍼. 깔끔하게 놓으셨는데요. 이끄고 깔끔하게 하셨습니다. 아우, 노릇노래요. 사실 잘해놓으셨네요. 이런 것도 좋네요. 이런 것도 좋네요. 이런 것도 좋네요. 깔끔하게. 이렇게, 쓰레기. 요리섞고를 마저 한번 뜯어볼게요. 잠깐만요. 잘해놓으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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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보다 점점 더оров 사라져있습니다. 네 이거 진짜 처음에 대인 줄 알았어요 오우 얻은데? 와 와 아 아 아 아 여기로 한번 뜯어봐 이렇게 확장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서 가서 한번 찍어줘 좀만 가까이 천천히 단열 두께가 제가 봤을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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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한 18mm 정도 18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 슬프죠 이거 한번 구애되고 싶어서 한번 흠이 이건 뭐다냐 이게 뭐다냐 20cm 18cm 아니고 20cm 나오겠는데 20cm 나오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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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cm 이런식으로 단열을 하면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영상입니다. 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단열을 단열 부분은 좀 체리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계약서위도 명시하고 확장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